뭐 할라고? 이 롯데리아 신제품 오늘 나온거 맞어? 이 오늘 나온거 잘했어 이름이 뭐야? 배운대지 니 이름 말고 신제품 불고기 4DX 4DX? 햄버거에 4D가 붙어? 아 이게 먹어봐야 하는데 이게 4D라는게 있잖아? 가격은? 단품 6천원 특징이 뭐야? 직화불고기에 청양고추마요드 렛디야 뭐 다 직화래 패티는 어차피 불고기 아니야? 패티도 들어가고 직화불고기도 추가로 들어간거래 그럼 뭐 청양고추마요드 들어갔으면 매운거야? 안 먹어봐서 모르지 뭐 매콤하겠지? 청양고추마요드 이제 먹어봐 아니 옛날거 하지말라니까 사람들은 맛이 궁금하지 단면같은거 안 궁금해요 알았어 맛있게 잘 먹네 맛있냐? 맛있냐? 지진 내가 또 햄버거는 끼떡장에 먹잖아 아 됐고 맛은 어때? 불고기버거에 진짜 불고기 넣은 맛 불향은 나? 아니 살짝? 직화불고기 질감은? 찔게도 잘 안 씹혀 맵기는? 아주 살짝? 매콤? 이게 나아 아니면 그냥 불고기버거가 나 이거 그래? 그럼 이거 또 사먹어? 안 먹어? 두 번은 안 먹어 비싸